1등급, 2등급, 2등급, 2등급 반갑습니다. 메가스턴 대학생 여러분.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. 여러분, 10월, 2024년 10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1등급이나 2등급 컷이 좀 떨어진 이유가 여러분, 아무래도 기말고사,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이걸 보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바로 직전에 모의고사를 보는 학교가 많았어요. 뭔가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문제가 굉장히 좀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16번부터 해설강의 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시험 봤던 문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16번부터 볼게요. 일단 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. a, b, 실수, x에 대한 두 조건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순서상 개수를 찾으래요. 보통 자연수 순서상에 대한 경우에는 규칙을 찾거나 직접 세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지금 10 이하라든지 아니면 5 이하라든지 그런 표현이 없죠. 보기를 슬쩍 보니까 가장 큰 게 9라서 이거는 직접 세야 되는 경우겠다.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야 되겠다라는 거거든. p는 이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? 없다는 거예요? 있다라는 거죠.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. 있다라는 거니까. 그러면 실근이 하나 또는 두 개니까 판별식을 쓰셔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. 자연수니까 a는 1 또는 2다라는 건데 여기서 a가 1이고 2고 이거를 q가 포함한다라는 게 아니고 진리집합이니까 x를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a에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둘 다 넣어보셔야 돼요. 첫 번째 만약에 a가 1이라면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과 3 사이가 1과 3 사이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두 번째 a가 2라면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때는 x가 제곱식이죠. x 제곱, x 빼기에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2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때랑 이때랑 비교를 해서 가능한 b들을 찾으라는 겁니다. 다시 a가 1일 때 밑에 범위를 한번 풀어볼게요. 밑에 범위는 절대값은 0보다 원래 크다가 아니고 크갓이에요. 등호가 없으니까 b가 빠진 거고요. 이거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부터 x가 b 플러스 4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중간에 b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4, b 빼기 4라고 쓸까? b 빼기 4부터 여기 b, 그 다음에 다시 b 더하기 4까지 이렇게 적겠습니다. 그러면 1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. 그렇죠? 1이 여기 있으면 b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1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. 1이 여기 있으면 b는 누구부터입니까? b에 2 한번 넣어보시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랑 그 다음 6까지는 가능하죠. 그렇죠? 2도 되고 그 다음에 b가 3, 4 이렇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p가 q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되죠? q의 범위를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. 5 같은 거 보면 여기는 지금 1부터 1부터 여기가 5죠? 그 다음 다시 여기가 9가 됩니다. 1, 5, 9 이 사이의 범위 안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1하고 3 사이가 있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아니고 1하고 3 사이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. 1하고 3 사이가 모두 들어오냐라는 거예요. 1하고 3 사이 들어옵니다. 이건 되는 건데 아까 전에 이거를 잘 보시면 a가 1일 때 1부터 3까지였으니까 2를 잘 보시면 2 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죠. 1하고 3 사이의 범위가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3도 넣어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요. 1하고 3까지가 범위가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여기 다시 3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3입니다. 여기는 7이에요. 1부터 3까지 범위가 쏙 들어오지가 않죠. 그래서 3도 안 되고 4하고 5 두 개밖에 안 됩니다. 됐어요?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a가 2일 때 a가 2일 때 그때의 범위는 뭐였습니까? x는 2였죠. x는 2 그러니까 여기 다시 b 마이너스 4 여기 b 여기가 b 플러스 4 2가 들어와야 돼. 그죠? 2가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은 b가 얼마예요? b에 1? 1 한번 넣어볼래요? b에 1 한번 넣어보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3부터 1입니다.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까지잖아. 그럼 1 들어가 안 들어가요? 들어가죠. 그죠? 1 되고 그 다음에 2는 아까 전에 빼기로 했었죠? 2는 빼야 됩니다. b가 2면은 a는 여기 x가 2인데 이게 안 들어가잖아. 그죠? 그러니까 1은 되는데 2는 안 되고 당연히 이제부터 숫자를 그냥 넣어볼게요. 마이너스 3 넣어봅시다. 3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3 7이니까 3 되죠. 4 5 어디까지 되니? 6 넣어보시면은 여기가 2 딱 걸치거든요. 7 넣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7 빼기 4니까 3 들어가요. 3부터 로 시작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2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7은 빼주시고요. 4, 5 1, 3, 4, 5, 6 그럼 앞에 거 2개다 뒤에 거 5개니까 모두 몇 개? 7개 이렇게 확인되겠습니다. 정답이 그래서 얘는 3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이게 16번 문제치고는 뭐랄까 이게 되게 좀 어렵다라기보다 듬성듬성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16번에 왜 나왔지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이때 모의고사를 풀었던 학생들도 선생님 이게 왜 나왔죠? 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16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16번 문제치고는 좀 어렵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